한글자막 by 김재현 호래치는 아구미 신중 즉현무진신 변제 삼보존 이릴무수레 오흠 파흐흐흐르미 오흠 파흐흐흐르미 오흠 파흐흐흐르미 조흥 후 업지는 수리수리마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마하 수리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마하 수리수리마하 수리수수리 사마한다 못다 나무험 도로 도로 진미 빠허허허 무삼만다 못다 나무험 도로 도로 진미 사바하 하나 무삼만다 못다 나무험 도로 도로 진미 사바하 해경길무상 심심 미묘보 백천만그난조하 특수재원의 여느 진실이게 법정인허허허 우리마라나 알아다하우 헌마라나 마라다 마라다하우 헌마라나 마라다 현수천한 과한차제 보살강대웅 강대우 대신 신묘장구 대단하라 하니 남무라하단 나들하야야 남마 파루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 바이야마 사다 바이야마 이가야 옴살바 바이수 우다라노하 카라여 다사명남 가리다 바이마하 말려 파루기제 세바라 다바이라 칸타남 마하리나이 마바라하 이삼이 살바라 사다 나함 수많아 헤여음 살바보다 남 하바마라 미수다간단야 타하오마로게 아루가 마지로가 지가하란지 헤에 하리마 오지사다 바삼마라 삼마라 하리나야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현재마 미현재 달아달하 다리나리 세바라 자라하 자라 마라 민마라 하 안마라 하 물지에 헤루게 세바라라 미사 미난사야 하 나벼삼 미사 미난사야 하 모하자라 미사 미난사야 하 호로호 호로 마라 호로하리 해바나마 나벼삼하 사라하 사라 시리시리 서로호 서로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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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다야 하 모다야 하 메다리 하 니르하 간타 감마사 날사나 함바라 하리나야 마라 삼보하 싯다야 하 사바라 하 마하 싯다야 하 사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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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목칼시 목칼야 사바라 하 반하마 하타야 사바라 하 샵그라 하 육다야 하 사바라 하 상카 섬란에 무단하 사바라 하 마하라 구타 달하야 하 사바라 하 밤마사 반타이사 시치다 하 카리노 하 인나야 사바라 하 맥으로 젊어 여호 삼나야 사바라 하 남무라 하 단하 달하에 남마 갈려 바루호 기제세 바라야 사바라 하 남무라 단하 달하여 남마 갈려 바루호 기제세 사바라 하 사바라 하 사바라 하 남무라 단하 달하여 남마 갈려 바루호 기제세 바라야 사바라 하 바루니에 키명래 사함보나무 상류시방부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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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라 하 사함보나무 상류시방부흘람 상류시방부흘람 상류시방부흘 사바라 하 남 아무를 소리로 쓰흥 람 하 남무 상류시방부흘람 상류시방부흘 사바라 하 남무 상류시방 구분신여 놀려 홍신태자 대비구구구난 반세음보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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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음보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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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관 세음보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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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간세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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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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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업장진운 혼마를 으깨삼파하 구조신통여 광수제방편 시방의 억돔을 잘 운한 신과일샘 기명총리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망고의 공독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먼저 부처님의 자기광면에 늘 함께하셔서 늘 좋은 일만 있으실 기원 드립니다 이 시간은 망고의 공독주님들을 위한 특별 기원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독주님들을 비롯해서 또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망고에 대한 말씀도 드려야 되겠고 망고의 필요성 또 망고에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갈 필요가 있나 하는 얘기들을 함께해가면서 방송국의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주인공들은 망고의 공독주 회원님들이니까 망고의 공독주 여러분들 늘 좋은 일만 있으시고 건강 유념하셔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망고의 공독주님들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3년 가까이 망고의 특집 방송 권선 방송을 라디오 통해서 또는 퇴빈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반 불자들을 만나 뵙고 보면은 망고에 대해서 가입하신 분들도 지금 10만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달성을 못했고 불자가 2천만 명이라고 보면은 우선 2천만 다 잡지 말고 천만 명이라고 봐도요 지금 10만 명이 다 가상을 하면은 그게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망고에 가입을 못하시고 있는 일들이 저는 이걸 잘 몰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망고에 왜 필요한가 필요성을 여러분께 이 시간에 설명을 드려볼까 그러는데요 우선 BBS 불교 방송이 비영리공익법인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상업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불자님들의 보시금 또는 방송공사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또는 자체 광고 시간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교 방송이다 보니까 광고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반면도 있고 또 광고 방송공사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자체도 방송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광고가 이제 광고가 분산되다 보니까 수익금이 줄어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KBS, MBC, SBS 이런 데 지급하고 이제 불교 방송에 지급해주는 금액의 예년에 비해서 한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영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 사정을 제가 이제 2009년에 마음의 향기 라디오 방송을 3년 동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외 성리순례라든지 또는 라디오 부패 같은 데서 진행을 하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마침 잘못하면은 방송을 문을 닫게 될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갔었는데 저는 부처님의 가필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2015년 12월 16일에 망공행하 출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운영기금에 대한 보호시금을 받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목표였던 대로 10만 명이 얼른 가입을 해 줬으면 원활하게 잘 돌아왔을 텐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첫 달에 만 명이 가입을 해 줬어요 만 명 넘는 분들이 그런데 그대로 이어졌으면 아마 몰라도 100만 명은 지금 가입된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물론 저희들이 잘못한 면도 있었을 테고 또는 불자님들에게 홍보를 못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방송국이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우선 기자재가 방송 촬영 장비라든지 편집 장비라든지 그런 모든 장비들 문제에서 시간이 오래가다 보니까 교체할 시기도 됐고 그러니까 또 물가도 오르고 보다 보니까 운영비가 점점 많이 드는 그런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망공의 출범이 계속 공덕주로 가입해 주신 분들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관세음보살님처럼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 모시듯이 망공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법당에서 망공의 공덕주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있지만 매일 한 번씩 망공의 공덕주님들을 위한 법문도 하고 특별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보시의 공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서 보시의 공덕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대장업론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개빈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물론 인도죠 그 부부 거린이 있었습니다 거린이 있다가 두 부부가 거린이다 보니까 집도 없이 그렇게 의식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그리고 살다가 지난 날 반성도 해보고 그러다가 두 분이 신박한 문제를 의논하다가 이런 얘기가 오갑니다 부인 되는 사람이 우리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저를 갖다가 파세요 돈이 나올 테니까 그거 가지고 당신이라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부인이 지극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남편 되는 거린이 우리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쭉 보니까 부처임전에 공량도 올리고 스님들을 모셔서 공량을 대접을 하면은 복이 많다 그러는데 우리는 남 돕는 것을 한 번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님들에게 공량을 올리려고 하면은 우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부자집이 가서 우리 돈을 한번 빌려 봅시다 그래서 장자 부자인 장자를 찾아가요 두뇌가 찾아가서 돈 좀 빌려 주십시오 한 달만 빌려 쓰겠습니다 한 달에 저희들이 갚지를 못하면은 저희들 둘이 부부가 하인이 돼서 종이 돼서 평생 장자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 돈 많은 장자가 마음이 좋았던 방향에서 돈을 빌려줘요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스님들을 찾아가서 미리 얘기를 해요 몇 월 며칠 날 저희가 스님들께 공량을 올리겠습니다 날짜를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공량 올릴 자기들의 거림들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집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마침 그날이 돼 가지고 스님들께 옛날 경제에 보면 500분 스님 1000분 스님 그렇게 스님들을 많이 모셔 놓고 공량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공량 올리는 날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경제에 보면은 소국 그래요 작은 나라 왕이 마침 찾아와요 찾아와 가지고 공량을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스님들 공량 대접을 하기 위해서 두 뇌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둘이 맞닥뜨린 거예요 양해를 구하려고 그래요 오늘 나는 일도 바쁘고 그래 가지고 한 날을 맡고 있으니까 바쁘다 보니까 오늘 내가 스님들께 공량을 올려야 되는데 양보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린 부부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 나 그건 못합니다 우린 전부 준비해 가지고 사정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간의 얘기를 쭉 설명을 해요 돈을 빌려온 얘기며 미리 얘기를 한 얘기며 한 달 지난 다음에 장자집에 하인으로 종으로 들어갈 얘기하며 쭉 하니까 그 사정을 듣던 임금이 그럼 좋습니다 제가 두 뇌한테 공량 비하며 당신들 두 분이 앞으로 살아갈 사업을 할 장사 미천까지 다 대주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요 그래서 왕의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마음을 착하게 잘 쓰니까 이런 공덕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종으로 갈 것도 두뇌가 갈 것도 빚을 왕이 다 돈을 내서 갚아주니까 그리고 장사 미천까지 주게 되니까 공덕이라는 게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크게 나눠서 받아가며 살 거냐 그렇지 않으면 주워가며 살 거냐 그러니까 받는 것도 남한테 받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한 말로 하면 남한테 정당하게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거는 그건 틀리죠 그냥 남한테 도움을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짓 팔자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남을 돕고 사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다면 받아 먹고 거린 모양 사는 게 좋을 거냐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보호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까지 하는 겁니다 이제 또 장엄경론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불자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불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불자가 된 이유는 그런 목표가 있다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불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 하면 모든 불자들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예요 반드시 보호시를 행하라 왜냐하면 보살이 덕행으로 수행의 한 단면으로 보면 육바라미를 수행하게 돼 있어요 그건 의무적으로 육바라미를 수행해야 불자의 가치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건 보호시 육바라미를 한마디를 보호시로 하나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럼 보호시를 반드시 해줘라 그래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 보호받고 살 수 있겠다는 얘기 해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보호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가 설명을 드렸던 받는 복이 좋으냐 또는 주는 복이 좋으냐 그게 분명히 갈리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이 있어서 그걸 소개해가면서 그 문제를 풀어갈까 그럽니다 너무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미국의 석유왕 롱펠러가 있습니다 그 롱펠러의 삶에 대한 간단한 얘기와 더불어서 받는 복 또 주는 복 그러니까 보호시의 공덕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그럽니다 롱펠러는 사람이 석유왕인데 미국에 33살 때 백만장자가 돼요 43살 때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고 53살에 세계 최대 부자가 돼요 미국 속에 95%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대단한 부자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700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55세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사용 선고를 받아요 당신은 1년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 병원에 진단을 받고 이제 정확히 검진을 다시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위해서 휠체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 접수 창고 있는 데 같아요 아마 그쪽에 지나다 보니까 병면에 걸려있는 문자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많다 주는 복과 받는 복 그걸 비유해 가지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많다는 그런 쓰여진 글씨를 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한 계기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얘기 들은다고 해서 무슨 절율이 오고 무슨 뭐 땅을 치고 무슨 이상하게 그런 계기가 될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많다 그 일을 보는 순간에 자기 눈을 보는 순간에 마침 전개 감전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오면서 진안을 반성해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록펠라가 어떻게 됐으냐 하면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세계 부자가 된 사람이 보험료 150달러 보험료 150달러 단돈 150달러를 손에 받다 보험료에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자리에 누운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녹펠라가 지금 53살까지 53살에 세계 최대 부자가 돼서 55살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머니로부터 유언을 받아요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워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보허시를 많이 하라는 유언까지 남겨주고 그런데 그 돈을 교회에서 받질 않아요 썩은 돈 더러운 돈 나쁜 돈 그런 돈은 당신 돈을 받을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냥 악재까지 돈만 아는 그런 벌레 같은 짐승 같은 삶을 살았으니까 여복하면 교회에서 헌금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이게 이제 병면에 써있는 글자를 보고 감명을 받아 가지고 있는 순간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어린 딸이 폐병에 걸러가지고 폐계력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 돈이 없어서 돈을 먼저 성금을 내야 수술을 받아주는데 돈을 없어서 못 내니까 뭐 수술을 먼저 받자 그렇지 않으면 돈을 나중에 가져가겠다 신경이 막 싸우고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사항을 쭉 들어요 그걸 그 순간에 또 그러고 빚을 시켜서 이제 마음이 확 돌아간 거죠 빚을 시켜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무도 몰래 몰래 저 소녀 병이 완전히 날 때까지 병원비를 전부 대라 그 대신에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아라 그런 하나의 계기가 열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자기도 병원에서 검증을 받고 물론 검증을 받았을 때 다시 재검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 못 산다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어린 소년을 살려주고 난 다음부터 희한하게 이제 세상에 그 해고록에서 해고록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55세까지의 전반부 삶과 그 이후의 후반기 삶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생 전반기에는 쫓기는 삶은 살았지만은 후반기 그런 어린 소년을 돕고 보실한 그 이후에서부터는 행복하게 살았다 그게 어떻게 변해졌느냐 그걸 이제 수치를 가지고 여기 나와있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까 교인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4,982개 4,982개 교회를 세우고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우고 12개의 당가대학을 세우고 이제 병을 잘 알았었으니까 병에 대한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는 피니신 개발을 하는데 자금을 지원해주고 말랄리아 또는 결핵 유행성 강기 등 이런 데 퇴치하기 위한 기금을 엄청 많이 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병원이라든지 자선사업에 이렇게 많이 기여를 하고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대목을 한번 여러분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록펠러 2세가 이제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물론 좋은 일을 많이 했겠죠 그 중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게 200개의 텔레비 방송국을 만들어 줬고 200개의 텔레비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55개의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어 줬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 세계 값으로 아까 50살에 55세에 1년 이상 못 산다고 하는 판결을 받았다 사형성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난 이후에 삶이 바뀌는 거에요 그러니까 자기 해골에 갔었다고 하는 얘기가 행복하게 살았다 55살 이후의 후반기 삶이 98살까지 살았어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보시를 많이 하고 보시해도 이건 엄청난 보시가 돼요 대학을 12개 다시 말씀드리면 12개 중합대학에 12개 단가대학 만들고 4,982개 교회를 세우고 200개의 텔레비 방송국을 만들고 255개의 라디오 방송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들까지 이어지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 수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저도 들으면서 이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지난 2년 3년간은 멀리 갈 것 없이 2년 3년간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가족과는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하는 이런 경제는 물론 침치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불교 방사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지대하게 컸던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집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부처님의 가르친 말씀을 큰 선생님들로부터 전부 들을 수 있었고 의학상식이라든지 또는 즐거운 노래라든지 또는 뉴스 라든지 가만히 앉아서 접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전 불교 방송 BBS 불교 방송이 있고 불교 텔레비전이 있고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보내주었던 관계로 편에 앉아서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방송광고 공사에서 방송국 자체에 대한 종합평가 그러니까 어떻게 건실하게 운영이 돼 가느냐 시청률은 어떠냐 전반적으로 보는 종합평가에서 지난해 발표가 됐지만은 우리 라디오 방송국이 종교 방송 1위를 차지해서 1등 10여 개가 넘는 종교 방송에서 1등을 차지하고 또 연속해서 텔레비 방송도 지금 6개월간 계속해서 시청률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 주신 덕분에 방송국이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감동을 받은 우리 출연자 및 직원들 비롯해서 한 번 한 뜻이 돼 가지고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해 왔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모든 기쁜 소식들은 전부 만공의 공덕주님들의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디오를 들어 놓으시든지 또는 텔레비 방송을 보시든지 계속 만공에 가입하십시오 하는 안내방송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한 시간을 넘지 않게 한 시간을 몇 번씩 나갈 정도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직접 공덕주님들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3년 가까이 갖고 있으니까 곤선방송하다 보니까 사사건건 전부 구구절로 하시는 말씀에 공덕을 많이 받고 즐겁게 잘 산다는 말씀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도 사찰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불사금 많이 내주고 동참한 분들은 신심도 돈독해지고 법회도 열심히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만공에 가입한 공덕주 회원님들이 방송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포기도 많이 하고 곤선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게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그냥 관계없이 듣는 불교 방송과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만공에 공덕주가 되시면 주인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불교 방송을 틀어 놓고 있다 라디오 틀어 놓고 있다는 분들 계시고 또는 텔레비전을 계속해서 듣고 저도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만 일반 방송 뉴스는 정 보질 않습니다 저는 불교 방송을 보니까 일반 방송 봐가지고 뉴스 같은 거 보고 보다 보면 화가 아니 스님이 화내도 안 되니까 스님이 화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불교 방송 뉴스를 보고 불교 방송을 계속 틀어 놓고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망국의 공덕주님들의 덕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도 권선 방송을 하면서 그냥 나오기엔 뭘 해가지고 복복자를 맨날 써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쓰면서 써가지고 제 시간에 가입한 분들에게 만국에 가입한 분들에게 복복자를 보내드린다는 것을 다른 시간에 가입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안 보내드릴 수가 없어 하도 고마우니까 지난달 권선 방송할 때는 제 시간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그럼 광선으로 연락을 해 주세요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복복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에 가입했든지 아니면 저는 관계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70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70분한테 별도로 복복자를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불교 방송은 BBS 불교 방송은 여러분들의 방송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많은 라디오 방송이 필요한 거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라디오 방송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봐주는 TV 방송이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고 보시해 주시고 봐주시고 포기해 주시고 그런 덕분에 텔레비전도 시청률 6개월 동안 계속 연이어서 종교방송 중에서 1등을 차지하는 그런 쾌그를 올렸고 라디오 방송 종합평가에서도 라디오도 시청률도 1위고 종합평가에서도 1등을 차지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만공에 가입하신 분들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항상 이 법당에서 기도해 드리고 또는 실현하는 모든 분들이 만공에 공덕진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실제 추권도 해 드리고 전 직원이 전부 여러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했느냐 근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것이 이게 얼른 숫자가 좀 늘어나서 안정되게 그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가정살림을 해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일정 금액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어야 그거 가지고 알뜰한 살림을 꾸려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20만이 자꾸 많이 늘어나면 그 안에서 기자재도 바뀌고 그런 입장이 되려면 그럼 더 좋은 방송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더 좀 10만에서 20만 30만 50만 한 100만 명씩 가면 그때는 그때는 좋은 일들 많이 해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저 거린이 옛날에 거린이 이제 인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린이 이제 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곡식도 받고 주는 물건도 받고 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저 앞에서 황금마차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오늘 대박나는 날이구나 그러고 달려가는 거야 갔더니 황금마차가 마침 거린 앞에서 딱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큰 번쩍번쩍한 좋은 옷을 입은 왕만까지 쓴 그런 왕이 나타나가지고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거린 앞으로 야 오늘 안에 팔자고친 날이 쫓아갔더니 아무 소리 않고 왕이 거린한테 손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당신한테 마음속으로 당신한테 구고를 하려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쫓아왔는데 아니 먼저 나한테 손을 내밀고 뭘 달라는 거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깜짝 놀래가지고 한참을 벙에 서 있었다 그랬더니 암만 봐도 그냥 말없이 손 내밀고 뭘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줘보질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얼떨길에 자료를 내리고 자료에 있는 물건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그럼 나도 한번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번쩍번쩍한 멋있는 옷을 입은 황금마찰 타고 온 왕에게 자료에서 꺼내서 주려고 생각해서 꺼냈던 게 아니 아까우니까 많은 걸 꺼내주지 못하고 콩 하나를 꺼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받아가지고 손바늘에 어떠냐 물건을 쳐다보는 그걸 받아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전 처음 보쉬해 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감격이 되더라구요 콩 하나를 보쉬한 걸 가지고 생전 남한테 얻어만 먹고 구걸해서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최초로 자기 삶에 최초로 내준 거예요 보쉬해 본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콩 하나를 이지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이 들어와서 자료를 결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수입이 됐나 자료를 거꾸로 쏟아서 방바닥에 쭉 쏟아놨다는 거예요 하루 전에 구걸해온 거를 그랬더니 번쩍 번쩍 황금덩어리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봤더니 아니 콩 하나만 황금이 반짝파서 빛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자기가 황금마차를 타고 온 2인금복 행세를 한 사람한테 주는 콩 하나를 황금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때서 땅을 치고 한탄하고 울부질로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내가 다 줬으면 자료에 있는 거 구걸 받은 거 이걸 다 줬으면 이게 몽땅 다 황금으로 변했을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하고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그 사람들 도움을 좀 줬으면 줬으면 좋을 걸 못했다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록펠러 미국의 최고의 부자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방송국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아껴가면서 한 달에 만 원 내는 것도 그 살림을 아껴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절에 인조시대 우리나라 절이 이어져 내려왔던 것은 보살들이 밥을 하면서 몇 끼마다 쌀을 밥을 하려고 광에서 꺼내놔 가지고 한 숟갈씩 뜬 그 쌀이 한 달 두 달 마 가지고 갖다 준 사찰에 갖다 준 거 가지고 사찰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 어려운 시대에 그렇다고 보면은 이 보쉬하고 불교에 망고에 가입한 분들이 여유가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아껴 쓰고 전략하면서 그렇게 모아 가지고 한 구자 들어 놓고 또 아껴서 여유가 조금 생기면은 두 구자 들고 또는 조상 임계 들고 심지어 제가 방송 집중하다보면 돈 1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방송을 띄운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꼭 전해 달라고 망고에 가입해 달라고 심지어 열대어 앞으로 망고에 가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반려동물은 물론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 사장 앞으로 망고에 가입을 해 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다니는 사장 앞으로 그러면 그걸 들은 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감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불교 방송을 듣게 되고 망고에 가입하게 되고 그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입장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만 불자 중에서 지금 10만이 조금 안 되는데 10만이 됐다고 해도 2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00명 중에 한 사람밖에 가입을 못 한다는 얘기는 몰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전부 알려 가지고 망고에 역할이 뭔가 망고에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 하는 거를 지금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다고 대충 드렸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큰 부담 가지 마시고 꼭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망고에 공동체 회원님들이 불교 방송의 주인이시다는 거 그냥 비인말로 주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비영리범 상업 방송이 아닌 공익 방송이니까 여러분의 보시금이 없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아찔해요 사실은 방송경이 어떻게 잘 움직여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공덕주 여러분들이 바로 저희들의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받들어 모실 테니까 걱정 마시고 오늘 기도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매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앞으로 좋은 날만 계속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고의 공덕주를 위한 발언문 일체의 진리의 근원이 없인 부처님 지극한 지이시며 자비시며 은혜이신 부처님 일체의 국토 일체의 중생의 근원에 머무시고 일체의 중생을 진리의 성숙으로 인도하옵시는 부처님 저희 불교 방송에 각별하신 위력 내려주시사 마하 반야바라민의 크신 법문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저희들은 부처님의 크신 법문 아래에서 계례와 나라를 가꾸고 받들고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큰 사명 아래 불교 방송을 개국하면서 온 계를 하나로 대기하기 위해서 치우치 없는 생각으로 우리 이것을 새롭게 이끌어 가면 물론 나는 기쁨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방송국 운영의 지침으로 삼고 1990년 5월 1일 세계 최초로 bbs 불교 방송을 개국한 이래 2008년에는 테레비전 방송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대자대비 본사 세준이시여 부처님의 참된 말씀을 바로 표고 온 저희들은 올해로 불교 방송 개국 32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전법보원의 소원으로 큰 정진을 일으켜 개인 수행과 법회 활동은 물론 온 나라 전 세계의 불자들뿐만 아니라 진리에 목말라 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왔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찬 삶을 안겨주기 위해서였으며 노인분들에게는 편안한 일상을 대착하기 위한 애침이었으며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도움을 주기 위해 방송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우리 중생들의 불성이 어둠과 제약이 아니고 광명과 지혜에 이오며 불안과 장애가 아니고 행복 그 자체에 이오며 무능과 부덕이 아니라 원만한 공덕으로 충만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전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성장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리의 바탕을 담당하는 거룩한 사명을 저희 BBS 방송에 주셨건만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법인이라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렇다하게 내설만한 사옥 하나 없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업침대에 덮친 격으로 광고 수입에 의존했던 방송국 운영이 경제 상황이 악화로 광고 수입이 매년 줄어들게 되어 어려움을 맞게 되었던 2015년 12월 16일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가피력이 저희 불교 방송에 내린 획기적인 일이 있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불교 방송의 후원조직인 만고해가 출범하게 되었던 일입니다 그동안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 방송용 촬영 장비를 비롯하여 편집 및 중개 장비와 노후로 교체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제작 환경 개선과 더불어 보도 및 취재 환경 개선은 물론 방송망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에서의 만고해 출범은 극심한 가뭄 속에 단비와도 같이 방송 운영에 크나큰 도움을 주는 감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만고해 출범 7주년이 돼가고 있는 지금까지 BBS 불교 방송과 함께하는 불자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족은 물론 돌아가신 부모님을 비롯한 조상 연가님들과 지인들 앞으로 망고해 가입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반려동물을 앞으로 물론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앞으로도 망고해 가입하는 돈독한 불심을 발휘하여 방송을 돕는 일에 아껴무는 열정으로 도움을 주고 있기에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은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 속에서 세계 제1의 불교 방송을 만들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망고해 공독지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저희들 불교 방송 관계자 모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난해에는 한국방송관공사의 종합평가에서 저희 BBS 불교 방송의 라디오가 종교방송 중에서 1위 1등을 차지한 데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텔레비전 방송도 연이어 종교방송 시청력 1위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이 모든 기쁜 일들을 비롯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방송 운영을 원활하게 해가며 이와 같이 방송을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망고해 공독지님들의 성원임을 잊지 않고 있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바라는 것은 망고해 공독지들의 소원이 하루빨리 송치되는 길이라 믿는 마음에서 오늘도 이와 같이 기원법회를 봉해하고 부처님 전에 발언하옵나니 저희들에게 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망고해 공독지들이 이러는 곳마다 정토가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원만하며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비로우며 처음과 같이 한결같이 일체의 장애에 벗어나 마음은 안원하고 신체는 강건하며 정진심은 날로 더하고 태굴심은 줄어들어 모든 이들을 우여하여 더욱더 큰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여 망고해 공독주 각 가정마다의 평화와 행복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 또한 보살펴 주시옵소서 자손은 창성하고 갑은 날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가신 부모님을 비롯한 조상님과 유연 무연풀자 영가들이 어두운계에서 벗어나 연꽃나라 광명국대 왕생하여 지이다 대자 대비 부처님이시여 거듭 바로꼰대 저희들이 이 발언을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방송을 통한 봉사 헌신 전법의 정진이 원만성시되어 부처님의 크신 눈덕 갚아지이다 기도부사 총원합장 동영상